아 저도 이제 그거 듣고 어? 나는 한번 일본 가보고 싶은데 1번 치여 승화님이 일본 좋아하시는구나 아닌가요? 가고 싶은 회사가 있구나 10분 만두 어 승화님 어서 오세요 승화님 아까 가장 위에서 어 인사해주신 분이시죠? 어 더 크게 더 크게 어 제가 목소리 키워드릴게요 어 뭐부터 말해야 되죠? 자 더 더 더 말씀해 보세요 더 더 목소리 좀 맞춰볼게요 어 됐어 아주 좋아요 처음 말할 때는 자기소개죠 나는 어디에 사는 뭐를 준비를 하는 뭐를 하고 있는 누굽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? 이런 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? 어 저는 이제 그 광주에 사는 19살 그 배경 모델로 준비 중인데요 네 아 네 그런데요 어 이제 그 이제 곧 졸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시죠 졸업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그게 좀 고민이에요 아 그럼 자 19살에 배경 모델러를 하고 싶은 네 고3 올해 고3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프로 모델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가요? 네 아주 정확한가요? 아 네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거는 네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진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좀 많이 고민이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방향이 매우 잘 잡혀 있어요 그 배경 모델로 하고 싶죠 네 보통 캐릭터 배경에서 헷갈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배경을 잡았죠 프로그램을 공부를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? 이제 맥스 학원에서 3년 배웠어요 3년 배웠다고? 네 맥스를요? 빨리 빨리 그 시작해서 아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있겠다 네 좀 보여줘요 아 여기다가 디코 채팅창에다가 이미지 뭐 자랑 자랑할 만한 거 한 장 올려주세요 잠깐 올리시는 중에 제가 그 채팅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박은찬님 대단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쪽이고요 자기 개발 때문에 한 부분도 있고 나의 상관없이 리스펙입니다 고맙습니다 토마스 스파켓티님이 이 방송 처음인데요 상황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그 있으잖아요 할 말 있는 만두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디코 코너입니다 그리고 루님의 10분 만두는요 찐만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오시면 됩니다 마이크 있으신 분 아무나 됐죠 어 이거 아트스테이션이다 아 좀 그런데 네 아트스테이션을 같이 볼까요 뭐 피드백은 아니지만 피드백은 아니지만 자 가장 최신이죠 이거는 네 달 전에 네 달 전에 올린 배경 포폴 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어 어 어 근데 너무 폴리곤이 너무 없다 어 네 어 그래서 어 이제 좀 그 뭐였지 판타지풍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아 중세풍으로 네 그러면 그거 하세요 그거 중세내 배경 모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거는 디아블로 디아블로나 아니면 언차티드 배경 똑같이 따라한다거나 그러거든요 네 지금 이건 봤을 때는 FPS나 그쪽 같은데요 FPS 어떤 그 배틀그라운드나 그런 데서 그 무기 먹으러 갈 때 잠깐 들리는 그런 파밍하는 곳인 것 같은데 어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밀리터리 스토리지 3D 모델링 그 다음 거 좀 볼까요 다음 거 혹시 지금 트위치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 유튜브는 엄청 느릴 텐데 아 네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유튜브는 엄청 느려 트위치로 보시면은 바로바로 들리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거는 이것도 네 달 전이구나 사이언스 픽션 벙커룸 3D 모델링 이거는 데스 스트랜딩 비슷한 느낌인데 아 네 그 포탈 같은 느낌인데요 아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응 그렇지 어 근데 평소에 네 마이크를 사용해서 게임을 하나요 친구들하고 어 네 무슨 게임 하세요 어 롤 롤 롤 위로 네 롤 주챔이 뭐예요 저요 저 이제 님티 몇 님티 몇 저 실버요 실버 실버 네 그리고 주챔 주챔은 이제 키아나나 어 이제 이제 그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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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모릅니다 하하하하 파이너프스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는 롤을 안 한지가 한 6년이 됐어요 6년이 됐는데 6년 전에 나온 애가 마지막에 개입니다 개 그 오징어 손에서 오징어 나오는데 누구지 그 그 벨코주 아 아니야 벨코주도 제가 했을 때 나왔고 무슨 항아리 같은 데서 오징어 나오는 애 있지 않아요? 문어인가? 있잖아요 항아리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문어 다리 나와서 도와주고 일라오이 일라오이 맞아 고맙습니다 개가 스팟라이트 나올 때 제가 그만뒀거든요 맞나? 일라오이 나올 때가 네 맞을 거예요 맞아요? 네 누구 잘해요? 친구들하고 자주 해요? 아 친구들하고 자주 하긴 하는데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서? 혼자서 솔랭 돌리는 게 혼자서 솔랭? 네 그 아홉 명 차단하고 해야 될 텐데 아닌가요? 아닌가요? 이제 올 차단하고 해야죠 저는 아홉 명 차단하고 게임을 합니다 아 이제 되셨죠? 보이시죠 이제? 오케이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어 그 학원에서 네 선생님이 그 3년 동안 알려주신 거예요? 어 이제 그 거의 3년 됐는데 네 이제 지금은 끊었고 안 다니고 이제 그 혼자서? 네 네 지금은 혼자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뭐 나쁘진 않은데 취업을 위한다면은 어 좀 많이 부족한 느낌? 많이 부족해? 네 저도 그거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아 이제 그 어 원화를 고르는 게 좀 좀 그건 어렵다 이거죠? 네 유명한 거 만들어서 유명한 거 아 이제 그 저는 실사 쪽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계속 실사로 고르다 보니까 네 뭔가 아 아 저것도 저것도 해봐야 되는데 아 중세풍도 해보고 싶고 그 지금은 좀 그 사이파이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중세도 해보고 싶고 어 나무도 심어보고 싶고 이런 건가요? 네 그럼 모작이 최고입니다 모작을 하려면은 그 일단 데이터를 많이 모으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아트스테이션이나 스케치팹은 아시죠? 네 스케치팹에서 그 데이터들을 많이 봅니다 데이터들을 많이 보세요 스케치팹을 거기 걔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여기서는 뭐 나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본 다음에 그것들을 데이터를 뽑아서 참고를 많이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여기서 참고할 만한 건 참고하고 따라할 거 있으면 따라하고 이런 걸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취업을 위한 퍼포를 만들려면은 그 프랍이나 이런 거를 한번 일단 기가 막히게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작은 그 드럼통이라고 할지라도 네 프로그램은 뭐 쓰세요? 저 그 이제 맥스랑 서페 맥스랑 서페 위주로 쓰긴 하는데 네 지브러쉬는 쓸 줄은 아는데 그 만들면서 막 쓰지는 않았어요 음 뭐 지브러쉬 지브러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배경이 아니어서 참고로 배경은 제가 앙콜님을 추천을 드립니다 앙콜3D 앙콜님도 듣고 있어요 앙콜님에게 질문하면은 앙콜님은 바로바로 즉답으로 대답을 해주시지만 저는 좀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만약 배경모델러를 추구를 하신다면은 일단 그 기가 막히게 프라비라도 하나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지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목표를 정해드릴게요 일단 지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그 나무통 있죠 오크통 이것도 좋고 조금 보여줄만한 거 그 중세 판타지품에 자주 나오는 뭐 석상 간단한 석상 눈사람 같은 석상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지브러쉬를 이용해서 뭐 하이폴리곤을 만들어서 베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일단 진행을 해보시고 워크플로우를 그 다음에 점점 크게 크게 키워서 나가는 거죠 근데 자소한 것부터 만들면서 아시겠죠 네 자 뭐 진로는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 그 저번에 그 스타 초대석에서 오 맞아요 아 거기서 누구셨지 어 스타 초대석 작년에 그 레이크님 레이크님 레이크 레이크님이 그 이제 군대 가셨다가 네 아 네 군대 가셨다가 막 그 일본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아 저도 이제 그거 듣고 어 나도 한번 일본 가볼 텐데 일본치요 그 승아님이 네 그 일본 좋아하시는구나 아닌가요 아 이제 가고 싶은 회사가 있구나 아 네 일본 쪽에 이제 제가 그 플레이스테이션 전에는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없지만 아 지금은 없어요 어디 갔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닌텐도도 그런 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일본 일본 쪽이 좀 더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기 조립님 보이시죠 조립님 조립님이 도쿄의 S 그 위에 레이크님이 도쿄의 C 진짜 두 분 다 두 분이 저렇게 모이셨네 여기에 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학 그 관련 대학을 가서 한국에서 네 할 거 아니면 전문학교로 갈까 네 그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럼 전문학교로 가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군대도 아 군대가 있구나 군대는 갔다 와야죠 똑같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군대 가는 거 음 그래서 좀 이제 이제 일본 가면은 또 어 빠지라 좀 고생할 것 같기도 하고 고생 많이 하죠 뭐가 좋을지 좀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한단 말인가 아니 근데 한 한 몇 개월 전까지는 알아서 되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될 대로 되라였는데 바뀌셨구나 이제 고생 되니까 갑자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서 막 찾아보니까 이제 좀 좀 더 그래서 급해진 것 같아요 어 이것저것 생각하다 하다 보니까 조급쯤이 생기셨구나 네 근데 아직은 고등학생 신분이고 네 포폴은 제자리인 것 같고 아 네 이런저런 많이 고민을 할 때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어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풀합을 하나 완성을 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풀합을 아주 끝내주게 만들어 보겠다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씬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그마한 거를 일단 우선 완성을 한 다음에 저 자신감을 먼저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실 네 지금 포폴 만드는 것도 저거 엄청 크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 지금 하는 것도 크게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좀 건물 여러 개 짓는 건데 건물을 하나 짓고 나서 이제 어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느끼고 있긴 한데 아 근데 그거를 느끼는 것도 대단합니다 도구기술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잘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이래저래 뭐 잘 느끼기도 하고 그 선생님은 아직 그 끝나신 거죠 학원은 끝난 거죠 아 네 지금 그 아예 이제 학원의 선생님이 그 이제 그만두셔서 학원의 선생님이 그만두셨구나 네 어떻게 아 그리고 이제 배경 쪽 관련해서 아시는 분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응 학원에서 야 근데 앙콜님이 고지 쓰면은 계속 라이브를 하신다 그러거든요 아 저도 어 그거 듣고 바로 가입했어요 그래서 앙콜님이 라이브를 하면은 그때 진짜로 저는 조금 그 수박 거찾기 식으로밖에 좀 상담을 못해드리는데 저는 일단 현직이 아니잖아요 배경 쪽은 앙콜님에게 좀 이런저런 조언을 듣되 그 전에 내가 이 정도 실력입니다 라는 걸 보여드려야죠 그 상담을 파기 전에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풀합은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만드는 나무통으로 만든 술통 있죠 그 나무 술통이 지브러시 연습하기가 참 좋거든요 그 재질 연습하기도 좋고 그런 거라든가 소아님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미싱을 하기도 하는데 마음에 드는 거 중세 판타지풍을 하고 싶으시다 하셨으니까 나무랑 가죽 소재가 좀 있는 걸로 선정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고민 아까 롤 얘기를 좀 했더니 롤 말고 고민이나 요즘에 뭐가 있으면 재미있었던 일 있나요 혹시? 재미있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?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없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 없나? 아직 고3이라 고3이라 재미있는 건 그럼 지금 어디에 거주하시나요? 광주 광주가 혹시 전라도 광주인가요? 경기도 광주인가요? 전라도 전라도 광주예요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맛있었는데 음식 노재미 도시 노재미 도시라고? 네 저기보다 진짜 재미없는 데 없어요 아 재미없는 데가 없어요? 노재미 도시는 대전 아닌가? 대전 대전이 다들 재미가 없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광주가 더 재미없어요 아 광주가 참고로 제가 광주는 제외하고 이제 봐서 대전이지 아 제가 참고로 저는 대전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4년을 살았습니다 대전에서 대전 재밌었는데 나름 제트덱스X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 한창 학생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오랜만인데 진로 말고 요즘에 가장 최근에 본 영화나 책 같은 게 있나요? 어 영화는 이번 저번주 닥스? 닥스2? 닥스2? 네 그거 봤어요 봤어요? 스포는 빼고 담백하게 개인적인 생각 담백하게 그래픽이 죽였어요? 아 네 제가 사실 마블 쪽 보면서도 CG 쪽을 생각 영화 쪽으로 VFX? 네 근데 이제 영화 쪽은 너무 그거 하다 해서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진짜 볼 때마다 좀 놀란 것 같아요 음 야 그거 말고는 없나요? 다른 소감편 같은 거? 이제 너무 살짝 공포영화 본 느낌이었어요 무서웠다 그러더라고 가족끼리 즐길 만한 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잔인하기도 했었어요 15세죠 그거? 저는 참고로 아직 보진 않았고 12세일걸요? 12세에요? 무섭다 그러던데 근데 마블 치고는 무서운데 마블 치고는 이제 그 딴 거로는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고 음 그런 느낌 좋습니다 자기 마블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마블 영화 어 이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떤 거요? 시리즈 중에? 어메이징? 어메이징 네 어메이징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윈터 솔져에요 아 저도 윈터 솔져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그냥 캡틴 아메리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영화 얘기했으니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게임 아까 얘기했죠 애니메이션 뭐 보세요? 이제 학교에서 시험 끝나고 네 이제 집에 가서 넷플릭스 뭐 볼까 하다가 어 그 너의 이름은 봤거든요 아 너의 이름은 그 옛날 거 아닌가요? 아 근데 5년 6년 됐나? 4년 5년 그때 5년 전에 보고 이제 처음 보는데 아 이제 어 뭐지? 5년 전이면 중학교 2학년 아닌가? 중학교 2학년? 네 그때 보고 중학교 2학년 때 보고 다시 봤는데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 감성이 바뀌었지 중2때랑 고3때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중2병이 벗어났는데 아 그때 중2병이었구나 이제 감성이 흘러넘쳐가지고 야 보면서 아 죽여주죠 그 신카이 마코토는 OST가 가장 좋고 그 너의 이름은 가장 피크죠 음악도 좋고 아 네 맞아요 어 어수연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어 지민아님 어서오십쇼 야 그런 거 있구나 야 5년 전이라고 하니까 중2인이었구나 야 일본어 공부 좀 하시나요 요새 그럼? 아 일본어 공부 는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? 제가 학교에서도 지금 중국어 듣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중국어? 네 중국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 외국어가 중국어 시구나 근데 아니 중국어 너무 어려워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건 안 돼요 뭐 그 아 그거는 그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어려워도 어려워도 관심이 있으면은 잘 배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중국어에 아 근데 중국어는 진짜 그 아무리 잘하는 애들도 성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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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아 원어미 쌤 앞에서는 아무 말 아무 말 못해가지고 원래 그래요 원래 외국어로 말을 뱉기가 힘듭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참모로 식품 만두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인공입니다 제 말을 막 잘라서 말해도 돼요 끼어들어서 참모로 저는 그냥 들어드리는 입장이지 그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죠 지금 그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쵸 아마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처음에 되게 긴장되고 무슨 말 하나 이러겠지만 점점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잘 하시더라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승화님 오늘 왔는데 너무 별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제 좀 고민 얘기하니까 뭐가 좋네요 그래도 좋아요 들어줄 사람이 많이 없었죠 요새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? 학원 학원도 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자주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? 시끄러운 말씀 하지 마세요 너무 외로우면 자주 놀러오세요 자주 놀러오시고 그 섭센스 유저방에다가 고민 많이 남겨주시고요 작업물 피드백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나무다 이러시면 되고 아니면은 청강대학교를 지원을 해서 청강대학교를 다니면서 군대를 갔다가 돌아와서 일본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저런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금 포포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면접을 좀 더 준비를 하면은 입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미 작업물이 좀 있으니까 아 근데 이제 좀 어 제가 좀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빨리 취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뭐 단계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어 군대 갔다가 바로 막 일본 가서 그러고 싶다 도 있고 아 레이크님처럼? 아 네 레이크님이 똑같았어 레이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레이크님 보고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아 네네 몇 번을 읽고 듣고 듣고 또 들어서 야씨 저렇게 해야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죠 저 이제 레이크님 이제 제가 뒤따라 잡겠습니다 제2의 레이크 제2의 레이크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로봇님 어서 오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오셔서 오늘은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긴장하시고 친구들하고 롤 할 때랑 좀 다르겠지만 나중에는 좀 말도 많이 있고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긴장도 풀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또 쟁여놨다가 나중에 오셔서 많이 말씀해 주세요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승화님 고맙습니다